아예 넓게 넓은데 말이지 이렇게 손님이 없어가지고 어디 장사가 되겠니? 아 요즘 아예 입으실 때라 이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장사 차가게 안되더라고 나 그거 말아먹는 집 많이 봤잖아 무슨 말이야 I don't care 우리돈 나리야 그 저 무슨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삼아서 남아 두는 돈으로 놀며 놀며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 내 부녀야 너 주방에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아우 놀리지 않냐 아우 진짜 즐기다 아우 썰어지지 않아 야 그건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싸먹는 거야 이 멍추방 뭐 멍추방? 내 맘데 이 바보야 어 바보? 이게 언니한테 왜 이래 엄마 미사야 너 왜 그래? 아 얘가 미다리를 자르려고 그러잖아 아우 누가 지 엄마 딸 아니랄까 봐 애가 그렇게 살아